예예 레나 여기서부터가 듣기로는 진짜 뇌절에 뇌절을 거듭한 마지막 던전이래요 장난 아니래요 여기가 얼마나 장난아니지 궁금하기도 하고 뇌절이래 뇌절이라고 하면 던전 하나가 두세시간짜리인가본데 과연 어떨까 대화는 아직 남았네 아 이거 시작부터 뇌절에 타워야돼 아 이거 시작부터 뇌절에 타워야돼 너무 아름다워야돼 너무 아름다워야돼 기다려야돼 말이지 알지 알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우 와우 설마 계속 이렇게 싸우는거 아니야? 스포츠 이정도로 지 VA 애들로 아주학га 그래 tofu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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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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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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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씨... 장난 아니네? 여기 진짜... 아... 이거 길이 안 이어져 있구나... 무조건 잡아야 되네요... 얘 지금 풀리면 안 되지... 손택지가 없네... 치가 10만... 아... oud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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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야 이거 젤리 좀 쓰지 마라 니들 멋대로 대단해서 쏴다 모르겠다 오 오 뭔데? 아니씨 굴팀 발동 전엔 써봤자 의미 없는거야? 1,000,000원 1,000,000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템 없지? 혹시 있어도 먹으러 가기 귀찮다 왜냐면 붉은 여자 또 지나가야 돼서 야... 큰 놈이들 모아둔거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게 아직 시작이라는 거죠? 이 게임의 이 마지막 던전의 시작 아... 나 이 길렁스 너무 싫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굿 뒤네일까지 같이 받았다 차라리 차라리 이렇게 조금 약한 헬가인킬 계속 나오면 큰 놈이들 계속 나오는 거보다 훨씬 나은 것 같은데 제법 깊은 곳이다 지금이 상층 1층 아 미친 아 까마귀 아 까마귀랜다 사마귀랜다 까마귀는 어디서 나온거야? 럭키뱅글 럭키뱅글? 아니! 그래봤자 이거 스킬 아무것도 안 달린거 주는거 아냐 너무하네 와아 애플젤리 다 승 벌써 얘네 심지어 약점 터도 없어 이辟구 그 기준에 흥인들 딱 이랄기 아니 왜 구리게 하려고 일부러 붙은건데 아니 왜 구리게 하냐고 아니 왜 구리게 하냐고 야 이게 80이나 들어가는구나 잊어보니까 미안한데 꺼라 아니 천지 겁나 많이 빨리더라 그게 좋은 건 알겠는데 은근 가네요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요리っぱなしになりそうだ 들어가요 和 spark ここはあなたがアクタを出していました 途中全部撫是這裡 決してタダ撫であげる 大掛":まめぷり 一緒に CVを飛ぶ 굿 굿 와 두 마리 와 씨 니네 여기 뭐 꿀발라놨 꿀발라놨네 아 고작 이런거야? 이거 무기재료 아니야 오케이 안싸고 빠질 수 있어 무기재료 무기재료 호우 꼬있어 이거 CP 좀 줄여주면 안되나? 이거 뭐 이렇게까지 해야돼? 막 50씩 이렇게 해야되나? 좀 많은거 같은데 이건 레어 플레이트 이거 키사랄거 아닌가? 맞네요 100이 올라? 흠 만남 만남 이 자식아 만남 대하이 대하이 아 아 맞다 얘 어차피 저거 안되지 얘 패는 수 밖에 없지 한 번 더 꽤 꽤 꽤 꽤 꽤 꽤 일단 뭐든 빼기가 좀 그렇다 많이 깎겠다 이거 이 시각 세계에서 전화할 수 없을 것 같다 끝 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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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안죽어? 누워 빨리 아 지친다 아 경험치라도 많이 줘 이겼더라 힘들어 죽겠어 진짜 아이씨 저긴 또 뭔데 무릎표야 근데 좋은거죠? 돌아가 아니 저걸 저렇게 문지기가 서있네? 저기 무슨 갓갓템이라도 숨겨놨니? 아니 밑 야 니네 뒤에 뭐있는데? 아 빨간색깔? 근데 사막이라고? 어? 빨간색깔이면 어 잠깐만 야 스탑 이거 재수 좋으면 운때가 맞으면 어라? 아씨 이걸 야 이거 사라지지 않냐 니네 원래? 이거하면? 개꿀 망토오오오오오 이거 니꺼지? 아 갓판청소원인데 아니 주력캐릭터꺼 먼저 달라고 아쉽네 얘네는 이게 도망이 안되지 않나? 아 이거 아니고 아 대박 그렇지 도망가네 그렇지 도망가네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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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스전인가? 뭐지? 매트릭스네? 뭐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런 점은 참 안타깝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뭐야? 뭐야 이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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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는게 어딨어 임마 이씨 아 떨어지는 타이밍이 너무 안좋아 쟤 오가지에 뭔가 계속 잡는다 게임이 서브퇴가 많아서 서브퇴 쉬우니까요 그냥 할만 하더라구요 야 저거 봐봐 머리에서 뭔가 내냈다 야 그건 뭐냐? 나 지금 뭘 당하고 있는데 야 힐해 치오 다 한 것 같은데 뭐라고 써져 있는거야 지금? 궁금한데? 채팅 우리가 도울 수 있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나가세요 금방 금방 쌓이더라구요 여기 해보니까 먼지좀 들으리라 뱃어뜩이 뱃어뜩이 아쉣 뭐 어렵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노잼이야 얘가 이게 뭐야 아니 무슨 보즈가 이래 얘보다 차라리 그 어제 색깔놀이라서 별로였던 식물이 더 싸우는 맛 있겠다 에이 이거 좀 아닌 것 같아 지금의 사람은 무엇이었을까? 여기에서 만들어진 것이 무엇이었을까? 무엇이었을까? 아니... 그 외국인은 스르도브리가가 생생한 하지는... 어떤 의미입니까? 스르도브리가가 생생한 건... 그리고 아까 그 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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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을 모아둬... 그게... 그가... 경쟁이의 나을라의 하트? 또 다른 것이요 레나의 성령이 그걸 지켜냈어 오우... 히히는 못하잖아 저거 부탁드립니다 아, 네. 기오화림의 얘기를 들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기분입니다. 저는 가능성을 넘어갑니다. 스토리는 똥이에요. 객관적으로 봅니다. 그냥 캐릭터랑 전투가 좋아서 그 게임을 되게 좋아해요. 이것도 그렇게 될 수도 있어. 스토리 때문에 되게 짜증을 내고 있지만 그렇게 될 수도 있어.